5과목 3번째 챕터,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마인드맵을 좀 보시면, 통신 프로토콜이 실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암호기술과 통신 프로토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섹션은 말 그대로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개념부터 보죠. 서로 다른 시스템에 존재하는 개체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또는 하드웨어적 약속이나 규칙 등을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교적인 회의에서 의정한 사항을 기록한 국제 공문서인 의정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정한 약속이나 규칙, 의정서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런 걸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 요소는 구문과 의미, 시간 그 세 가지를 가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계층도 다양합니다. 우선 OSI 7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굉장히 말이 어렵고 해서 암기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상위와 하위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총 7계층이 있어서 OSI 7계층이라고 합니다. 순서도 중요하고요.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TCP, IP 계층은 조금 있다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OSI 7계층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위한 개념을 규정한 국제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을 계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 OSI 계층의 설계 원칙, 계층 간 독립성 유지하고요. 서비스 접점에 경계를 뒀다.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상호작용이 되도록 적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접층의 서비스를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계층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곳에 경계를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독립성이죠. 각 계층이 독립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각 계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키워드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물리계층입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전송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하드웨어 전송 기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적인 기계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다. 하드웨어 전송 기술 똑같은 얘기죠. 데이터의 종류나 오류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케이블, 허브, 리피터 이런 것들을 물리계층에 포함을 시킨다고 되어 있죠. 하드웨어 전송 기술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하드웨어가 물리니까요. 다음은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노드 간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계층이다. 노드 간 데이터 전송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류와 흐름을 제어할 필요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리주소인 맥주소가 이 계층에 해당을 하고요. 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계층이면 전송 단위는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대표적인 장비는 스위치나 브릿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가 흔히 아는 IP 주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IP 주소를 제공하는 계층이고요. 대표적으로 노드를 거칠 때마다 라우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송 단위는 패킷이고요. 대표적인 장비, 라우터, 스위치, L3 스위치죠. IP 공유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을 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음은 전송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종단 시스템, 이게 단말기예요. 끝 단자예요. 종단. 간에 일관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오류 검출, 복구, 흐름 제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송수신 프로세스 간을 연결하면 전송 단위는 세그먼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단말기 간 데이터 전송인데 여기 투명한이 써 있죠. 투명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알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가 없기 위해서는 제어를 해줘야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말기 간 데이터 전송. 여기 헷갈릴 수 있죠. 데이터 링크에서는 노드 간 데이터 전송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송 단위 프레임 그리고 여기는 패킷 그 다음에 여기는 세그먼트 이렇게 구분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토컬 위쪽 이만큼은 장비였죠. 여기서부터는 프로토콜이네요. 대표적인 프로토컬 TCP, UDP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로 세션 계층인데요. 양 끝단의 응용 프로세스가 통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계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용 프로세스라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통신하는 사용자들을 동기화하고 오류 복구 명령들을 일괄적으로 다룬다고 되어 있습니다. 듀플렉스 동시, 반이중, 전이중 방식, 통신과 함께 체크 포인팅과 유휴, 종료, 다시 시적 과정 등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TCP, IP 세션을 만들고 없애는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션을 만든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 계층입니다. 데이터 표현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극복. 이 번역을 해서 극복을 합니다. 번역하여 데이터 형식이 다름으로 인한 부담을 응용 계층으로부터 덜어준다. 여기서 번역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코드, 문자 등을 번역해서 일관되게 전송하고 압축, 해제, 보안 기능도 담당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압축, 해제, 보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은 응용 계층입니다. 마지막이죠. 사용자가 OSI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네트워크 간의 응용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써 있죠. 사용자 데이터를 생성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대표적 프로토컬, HTTP, FTP 써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다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서로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